의학습도 똑같은 날이 알지 그분이랑 진영 아가씨랑 혼나서 이래 정말 혼인을 하긴 하는 건가? 이제 그만 성하와 혼인하거라 내가 싸워야 할 그 상대의 자네도 포함되는가? 난 자네가 포기하면 약이 오를 것 같은데 심술은 돈이 되지 않아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난한 병자들 돈이 없을 주고 갔던가에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됐어 뭘 하신다고요? 고백이요? 나랑 균불축제 보러 안 갈래요? 은여님이랑 같이요 제가 둘이?